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ㄴㄷ 아 좀 천천히 해야 돼. 아쉬 오우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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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브라우 박물 오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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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주나요? 아 왜 그래 이거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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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.. 진짜 힘들어 왜 이렇게 많이 봐 와 형님들 왜 이렇게 많이 보십니까? 진짜 힘들었다 진짜 힘들었다 형이랑 만나면 다 이긴다 항상 너는 승급전을 끝이 아니야?